한글자막 by 한효정 인간의 공간 속으로 찾아든 초대받지 않은 손님 도시의 주거 환경은 인간이 아닌 이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충격으로 전락한 도내 보이지 않는 실내 미세 해충 이제 이들과의 동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가 표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커져갈수록 그 환경에서 인간과의 동거 생활을 즐기는 해충들이 늘어가고 있다 1년 전부터 한두 마리씩 찾아들기 시작한 개미는 이제 온 집안을 점령한 상태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개미와의 전쟁 흔히 불개미라고도 불리는 애집개미는 이집트가 원산지인 열대송 개미다 100여 년 전 화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후 급속히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작은 방심은 곧 애집 개미 때를 불러 모은다 이들은 집안 구석구석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다 영역 구분 없이 집안을 드나드는 개미의 주전으로 위생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또 다른 집 음식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주방은 애집 개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먹이 사냥터다 따라서 주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주부들의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 그리고 다 씻었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고 떨어져 있으면 뭉탱이로 있어가지고요 휴지를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열대송인 애집 개미는 따뜻한 주거 환경을 찾아 빠르게 적응해 왔다 그리고 도시의 콘크리트 건물에 집을 짓고 무리를 이루면서 서식하기 시작했다 온도와 습도에 비오나가 적고 먹이가 많은 아파트는 애집 개미에게도 최고의 보금자리다 사람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는 개미를 없애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마음대로 음식을 놔두지도 못하겠고 생활하기가 찝찝하고 더럽죠 늘 깨끗이 신경 써야 되니까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집 개미 떼가 몰려든다 개미들은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해 서로 대화를 한다 먹이를 발견한 개미는 페로몬을 통해 동료 개미들에게 먹이가 있는 장소를 알린다 애집 개미는 한 집에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여왕 개미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한 번에 400개 알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 개미 집에는 3, 40마리 넘는 거대한 애집 개미 무리가 존재한다 애집 개미는 주로 천정에 몰딩이나 타일 틈 긴 공간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산다 그러나 아파트 천정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개미 집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작진은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주방에서 먹이를 가지고 이동하는 애집 개미의 뒤를 쫓아보기로 했다 애집 개미는 무리의 일부만이 밖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잡고 살충제를 뿌려도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애집 개미를 없애기 위해 서식초에 살충제를 뿌리면 멸종을 우려한 애집 개미는 더 많은 알을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다 살충제를 잘못 썼을 경우 애집 개미를 일망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집 개미의 개체수를 늘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엔 살충제에 대해 빠르게 내성을 키워가고 있어 완벽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잡아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애집 개미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애집 개미가 좋아하는 당분과 단백질 등 먹이원을 없애 추위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해 이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쾌적한 인간 환경에 불법 점령군 불쾌해충 애집 개미 이들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애집 개미의 단백질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학기에 보고되기도 했다 조사 가구 중 17%에서 개미가 서식하고 35%의 가구에서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미에서 나오는 물질이 실내에 분포된 가구에 사는 주민들은 20% 정도에서 개미에 대한 알레르기 항체가 피 속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반면에 개미에서 나오는 물질이 없는 가구에 사는 주민들은 5% 정도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도 애집 개미라는 개미에서 나오는 물질이 실제로 사람한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내 미세충과의 전쟁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알레르기 이외에 치명적으로 물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무는 것은 약하고 또 그렇게 독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알레르기가 문제고 일단은 개미들이 많게 되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이 개미들이 하수구서부터 시작해서 싱크대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생의 문제가 되니까 애들이 충분히 그런 수인성 질병 같은 것을 매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은 하여튼 숫자를 줄이면서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입주한 지 넉 달째 접어든 한 신축 아파트 벌레 사체들이 새까맣게 싱크대를 덮고 있다 바로 책벌레라 불리는 먼지다듬이다 주로 눈에 많이 띄는 데가 싱크대 쪽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여기 전체에 이렇게 까맣게 다 죽어있는 것들 많이 있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릇 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릇 속에도 이런 데 보이시죠 있고 이런 설거지 통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죽으면 여기 손에 이렇게 묻어요 쫙 있어요 여기 손에 묻어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벌레 먼지다듬이는 몸 길이가 2mm 정도 되는 미세곤충이다 주로 가구나 장판, 벽지 틈새 같은 습한 곳에 몰려 서식한다 돋보기로 봐야 겨우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만 하루가 멀다고 쌓이는 벌레 사체에 입주자들은 노이로제에 가까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저거는 차도 안 춥더라고요 자꾸 번식하고 번식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기 살아있고 애기가 있으니까 벌레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막 바닥에서 자면 애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면 이불에 있을까도 그것도 걱정되고 습하고 더운 곳을 선호하는 먼지다듬이는 주로 입주 시, 하판이나 벽지 시공, 새 가구 구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집안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급속히 번식하는 먼지다듬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풍과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먼지다듬이가 그렇게 강한 건축이 아니거든요 천적이 없어요 개미도 없고 주변에 자기가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벽지를 바를 때에 벽지를 바르면 여분의 풀이 많지 않습니까 풀이 하나에 또 얘들이 먹이가 됩니다 오래 있으면 말라가지고 먹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충분히 먹이 이런 것을 얻기가 용이하고 처음에 천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5년째 비염을 앓고 있는 정혜만 씨 그는 하루 평균 두루마리 휴지 두 통을 혼자서 쓸 정도로 심한 콧물에 시달려왔다 뿐만 아니라 소소한 먼지에도 재채기를 참지 못한다 고질적인 재채기와 콧물을 막기 위해 정혜만 씨는 집안 내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직접 먼지 소탕 작전에 나섰다 집 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가구의 위와 아래 먼지가 쌓일 수 있는 모든 틈을 메꾸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금 먼지 안 들어가게끔 여기 이렇게 톱으로 따가지고 메꾼 겁니다 이게 코어가 예민하기 때문에요 먼지가 많으면 더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먼지가 서식을 못하게끔 집 먼지가 서식을 못하게끔 이렇게 다 메꿨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먼지도 놓치지 않았다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도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 이런 테이블 사다가 이렇게 조금 막았어요 이쪽까지 전체를 다 막았지 15년 이상 계속되어온 괴질병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청소를 할 때는 마스크부터 착용하는 정혜만 씨 그는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 안 청소를 담당한다 먼지에 대한 그의 집착은 특별하다 벽은 물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도 청소기로 흡입한다 결벽에 가까운 그의 먼지 청소 방법 집 안에서도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날마다 먼지와의 전쟁을 치른 결과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정혜만 씨 집에 실내 진먼지 진드기 농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매트리스와 이불, 필기의 먼지를 수구해 검사해 보았다 침구는 진먼지 진드기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재집한 먼지를 실업 용액과 혼합한 뒤 실업 막대를 넣어 1분간 막대 색깔의 변화를 관찰했다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가 높을수록 막대 색깔은 진한 색을 나타낸다 1분 후 정혜만 씨 침실에 진먼지 진드기 농도가 검출됐다 결과는 먼지 1g당 100마리 이하의 농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집안 먼지의 상당 부분은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들이다 이러한 진먼지는 집안에 있는 각종 미생물들의 먹이자 쉼터가 된다 노화되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피부 각질은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베개 커버, 이불, 매트리스 등 섬유 사이사이로 스며든다 그 섬유 사이, 떨어진 피부 각질을 먹기로 하는 진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다 특히 얼굴을 묻고 자는 베개는 진먼지 진드기의 천국이다 하루 평균 성인 한 사람이 흘리는 비듬은 1에서 1.5g으로 대략 10만마리 진드기의 식량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베개를 30분만 베이고 있어도 수천마리의 진먼지 진드기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이 공급된다 진먼지 진드기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인간과 함께 생존한다 진먼지 진드기는 본래 새 동지에서 살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 환경이, 인간 환경이 쾌적하게 되다 보니까 또 살충제를 많이 사용해서 천적 곤충들을 없애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가 사람 환경에서 서식하게 돼 있습니다 회백색의 진먼지 진드기는 0.5mm 미만의 매우 작은 동물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지 속 소량의 먹이만으로도 생명활동이 가능하다 암꽃은 일생에 한 번 짝짓기를 한 후 매일 한 개에서 세 개의 알을 살려낸다 두세 달 생존하는 동안 진먼지 진드기는 총 3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진먼지 진드기는 적절한 온도와 상대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을 선호한다 밀폐된 구조의 아파트 환경은 상대 습도가 높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에게도 최적의 환경이 된다 1970년대 이후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세가 아파트 보급률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는 아파트와 침대로 대표되는 주거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천식을 비롯한 아토피 피부염,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진먼지 진드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최근에는 우리 주거 환경이 아파트라든가 그런 환경이 옛날보다도 온도 또 습도가 아주 잘 유지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가 더 옛날보다 잘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주거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제작팀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은 적 없는 대도시 아파트에 사는 세 가정을 대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몇 년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지원이 엄마 김귀중 씨는 아이 아토피 원인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의심하고 있었다 집에 이제 이런 가구나 카펫트가 이제 점점 생기고 인형도 이제 자기가 갖고 좋아하고 이런 인형들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좀 많이 긁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땀나면 특히 또 땀나면 많이 긁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이렇게 광고 같은 데서 진먼지 진드기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막 이렇게 농담서마서라도 엄마 침대에서 자는데 너무 간지러워 찐들기가 내 몸 들어왔나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기 뭐야 찐들기 때문에도 이렇게 좀 많이 가려운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는 많이 세탁하려고 했는데 요새 요새 또 좀 많이 심해졌어요 본인과 두 아이의 비염으로 약을 달고 사는 오해미 씨 비염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 왔지만 비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했다 왜 이래? 아니 진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초가을 되면 코가 막혀서요 셋이서 다 잠을 못 자요 코 좀 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검사를 해보셨어요? 네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검사나 이런 걸 해본 건 아니고요 이비인후과 치료를 지금 비염을 치료를 하려고 많이 치료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치료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살자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이친옥 씨 역시 잦은 감기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두 아이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지만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각하다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비염은 다 있다고 애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죠 지난 2월 제작진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 천식 클리닉에 세 가정의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의뢰했다 알레르기 반응 검사란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과민성을 피부 시험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다 진먼지 진드기와 독일 바퀴, 애집 개미, 개와 고양이 털, 꽃가루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외부 물질 7가지를 대상자들의 피부에 침투시켜 반응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몸속에 침투되면 과민 반응을 일으켜 그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르게 된다 검사 결과 3명의 어른과 5아이들 중 총 3명에게서 알레르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비염을 날른 태웅이는 진먼지 진드기 양성 반응 역시 비염으로 고생하는 양현이도 진먼지 진드기 양성 반응 그리고 이출혁 씨는 진먼지 진드기와 애집 개미의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저는 이제 애들만 걱정해서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저도 여전히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엄마 좀 비켜주실래요? 엄마 좀 비켜주실래요? 충격만 받았죠 그래서 이불 다 빨고 냉장고기까지 청소 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드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 봤는데 반응이 없어서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안방에서 어르신들이 자는 방이랑 애기들이 자는 방이랑 두 군데만 해보려고 그랬어요 총 합쳐서 100개를 생각을 했는데 제작진은 알레르기 반응 검사 결과와 진먼지 진드기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정을 방문해 집안 내 원인을 채집하기로 했다 아토피 증상은 있으나 진먼지 진드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기원 그러나 아이방답게 공제 인형이 많고 카페시 깔려있다 여기서만 이만큼 나온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김기중 씨 침실먼지도 수거했다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 반응을 보인 양현인의 진먼지도 봉투에 담고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 반응을 보인 태응이와 이춘옥 씨 모자의 침실에서도 차례로 먼지를 수거했다 수거된 먼지는 연세대 기생충학실험실에 도움을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광학현미경으로 70배 확대해본 결과 수거된 먼지 속에서 진먼지 진드기 사체와 껍질 배설물 등이 발견됐다 진먼지 진드기는 청소기로 채집되는 과정에서 모두 죽거나 부스러진다 그런데 불수물이 많은 먼지 속에서 0.5mm 미만의 진드기 사체와 부스러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엘리사 시험법이라고 하는 효소면역 검사법을 통해 진먼지 추출액에서 진먼지 진드기의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지 속 진먼지 진드기 수를 직접 세워서 서식 밀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 농도를 측정해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엘리사 검사 결과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 반응을 보인 이춘옥 시집은 비교적 낮은 농도가 확인됐고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 반응을 보인 OMS 시집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농도가 검출됐다 반면 진먼지 진드기의 반응이 없었던 김희중 시집에서도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반응이 가능한 농도가 검출됐다 진먼지 진드기 양성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집안의 진먼지 진드기 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춘옥 씨 그녀는 침부류를 자주 털고 햇빛에 내다 말리는 청소 방법을 실행해 왔다 딸 양현이에게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양성 반응을 확인한 OMS 시집은 그녀는 그동안 규칙적인 청소를 하며 신경을 써왔지만 검사 결과 확인 후 평소보다 더욱 신중히 청소에 임했다 진먼지 진드기는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되고 섬유사의 숨을 장소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의 인형 속에도 집안 소파 속에도 먼지와 함께 진먼지 진드기는 존재한다 집안 곳곳 우리의 생활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하기 쉬운 진먼지 진드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먼지 진드기와의 전쟁은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에서 채집된 먼지 속에는 북아메리카용 진먼지 진드기로 불리기도 하는 큰다리 먼지 진드기가 주로 발견된다 큰다리 먼지 진드기는 비교적 건조한 내륙지방에 주로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청주 등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형 진먼지 진드기라 불리는 세료무늬 먼지 진드기 역시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한다 세료무늬 진드기는 해안가나 저수지 인근 습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균털가루 진드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만유함이 된 곡물가루와 건어물과 같은 저장식품 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 진드기는 배설물로 식품을 오염시키는 한편 사람의 피부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 때로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을 물거나 혹은 특별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퍼뜨리지 않는다 다만 알레르기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연세대 알레르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85%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발견되는데 그 중 큰 다리 진먼지 진드기가 대표적이다 장소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진먼지 진드기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얼굴을 묻고 지내는 침구리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저장식품에 주로 서식하는 긴털가루 진드기는 부엌에서 발견됐다 진먼지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 절취 동물의 한 종류다 일반적으로 진드기 몸은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퇴화됐다 그러나 유기물을 먹기 좋은 구조의 주둥이와 강력한 빨판에 붙은 일상의 다리가 있어 섬유 조직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 진먼지 진드기의 표피는 몸을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름무늬로 되어 있다 진먼지 진드기는 따로 먹이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먼지 속 사람의 피부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은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 그 자체보다 내장기관을 통해 배설된 배설물이나 그 분비물이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 진먼지 진드기에서 분비하는 똥이라든지 또 바스러진 것들이 단백질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이 코로 흡입한다든지 기관지로 흡입한다든지 또 아니면 눈의 점막을 자극을 해서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을 일으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 경우에는 직접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염이 나빠집니다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은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하기에 가장 좋은 크기다 이와 같은 외부 원인 물질이 체내로 들어올 경우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에서는 대식 세포가 그 물질을 먹어치운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체질의 경우 외부 원인 물질에 자극을 받은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것이 다시 다른 면역 세포를 자극해 IGE라는 알레르기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가 비반 세포에 붙어있다가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비반 세포를 터뜨린다 이 과정에서 분비된 물질이 혈액 속 호산구를 끌어모으고 그 결과 피부의 반점과 부정,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또한 원인 물질이 코점막에 닿아 반응을 보이면 재채기반 맑은 콧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원인 물질이 기관지 점막에 닿으면 기관지가 부어올라 기관지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알레르기성 천식 증상이다 즉, 알레르기 질환은 주위 환경에서 접하는 여러 원인 물질에 대해 인체, 코점막, 기관지 점막, 피부가 노출돼 각 장기마다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진먼지 진디기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지만요 실질적으로 병이 있는 분은 3분의 1의 반 밖에 안 됩니다 한 15% 정도가 진먼지 진디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 있죠 심한 가려움이 특징인 아토피 피부염 최근 들어 소화질환 1위를 차지한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 어린이의 15% 정도에서 관찰될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진이는 5년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그동안 미진이가 견뎌내야 했던 지독한 가려움의 흔적은 몸의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미진이의 피부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 아토피, 비염, 천식이 연이어 나타난 알레르기 행진 상태를 보였던 미진이 처음에는 그냥 뭐 편한 아토피라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5살, 6살 되면서 중위염 때문에 이제 가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또 천식이 와서 천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지난 5년간 미진이를 괴롭힌 원인은 다름 아닌 진먼지 진드기였다 잠에서 자면서 긁어서 이렇게 침글루가 맨 피해요 근데 이제 지도 의원 중에 자면서 긁는 거라 부로는 이제 침글루는 그냥 빨아주고 털어주고 그것밖에 안 하고 침글루는 이제 아토피 다 나으면 바꿔준다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미진이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미진이는 꼬박꼬박 병원을 찾는다 요새는 좀 안 굵었네 옛날 거네 다들 그래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과민반응을 감소시키고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면역 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많이 안 아프다 알지? 면역 치료를 시작한 지 7개월 미진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음을 진먼지 진드기 항원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내 환경에서 완전히 없애기 힘든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 면역 치료를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약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진먼지 진드기 항원 사이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약 70%의 아토피 환자 두피 비듬에서 진먼지 진드기 항원이 검출됐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비듬에서 진먼지 진드기 항원의 농도가 높을수록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것이 관찰되어서 서로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서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커튼도 달지 않은 김정철 씨 집 거실 거실 바닥엔 카펫도 깔려 있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서 섬유제품 사용할 최대한 자제한 흔적이 역력하다 수시로 집안 구석구석까지 불걸레질 청소를 한다 청소를 꼼꼼하게 하시네요 네 꼼꼼하게 해야죠 그럼 그 아드님이 비염 때문에 식들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휴 다 깨끗하면 좋지 않나고 아드님 비염도 그렇고 그전에는 뭐 진드기 있다 이런 손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뭐 테레비에 나오고 진드기 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신경 써지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20여 년간 고생해온 김정철 씨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었다 알레르기 비염은 전 인구의 20%가 고생하고 있는 국민 질병이다 김정철 씨는 3년 전 뇌뇌 치료를 시작한 이후 고질적인 비염의 고통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의 두 딸 역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심한 재채기와 콧물을 흘리며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게 잘 모르다가 갑자기 심해지면 누가 봤을 때는 감기 걸렸냐고 덕건 걸렸냐고 그럴 때는 정말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 보니까 회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의하게 되면 갑자기 멀쩡하다가도 콧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한테도 나 때문에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코 좀 풀고 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런데 이제 집안의 환경이라든가 하다못해 커텐 커텐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되도록 커텐 좀 없앴고 쇼파도 전에 천쇼파를 쓰다가 천쇼파보다는 가죽쇼파가 좋다고 해서 좀 바꿨고 그다음에 이사도 저는 공기 좀 안 좋은 데 있다가 이사도 몇 번 좀 다녀봤고요 아이들한테 영향이 좀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좀 알러지 반응이 좀 내 스스로 좋다는 거는 들으면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김정철 씨는 최근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젊은이와의 상담 결과 알레르기 질환이 가족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자신이 겪어온 남벌의 고통을 자신의 아이들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김정철 씨는 두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김정철 씨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두 딸에게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실시해 그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마다 알레르기 발병 원인과 악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잠시 후 두 딸의 피부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시 예상대로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었다 김정철 씨는 어린 두 딸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를 결정했다 알레르기 반응 자체가 나한테 유전자를 그대로 아이들이 있다는 게 아이들도 면역 치료를 받아줘야죠 주사 맞는 게 어른들은 처음에 날 때 좀 붓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진먼지 진드기 등 원인 물질을 100%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체질을 바꾸는 면역 요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3년 전 치료를 시작할 당시 김정철 씨의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항체는 정상 수치의 7, 80배 보통 일반 환자보다 높은 수치였다 면역 치료를 받은 지 1년 후 김정철 씨의 항체 수치는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점점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가장 좋은 건 피하는 것이죠 원인을 원인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에서는 적절히만 잘 피해준다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데 불행하게도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원인 물질에 대한 몸의 반응을 바꿔서 치유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면역 요법이라는 것으로 1911년에 영국 사람 눈이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해서 거의 100년을 사용해 온 방법입니다 임상적으로도 확실히 효과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 그런 가장 좋은 치료이지만 시간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 대부분이 진먼지 진드기의 양성 반응을 보인 김정철 씨 집안의 먼지 농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검사 결과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 유전적인 소인이 좀 중요하지만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오히려 더 환경적인 소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 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 비록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고 적극 대처해온 김정철 씨 집안의 먼지 농도 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제작진은 연세대 기생충학실험실의 이인용 박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환경 관리는 약물치료 및 면역치료와 더불어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3대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이인용 박사는 먼저 김정철 씨 집안의 높은 습도를 지적했다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별하게 보다 지금 방바닥이 따뜻하거든요 이게 따뜻하게 되면 방바닥에 열이 쭉 공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대기 중이 건조해져서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진대를 사용하지 않는 방은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진부류 관리에는 일부 문제가 지적됐다 진드기가 자라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부자리를 사용하시고 접어놓으시게 되면 사람이 덮고 난 후에는 스키가 유지해서 지금 이부초로 이렇게 손을 내면 축축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스키가 유지되고 여기에는 사람 살갗이라든가 비듬 기타 위기물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진드기 먹이온이 많고 스키가 유지되기 때문에 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접어놓으실 때는 한 번쯤은 바깥에 너른 다음에 스키를 날린 후에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시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떨어져서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의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자라고 번식한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거나 침실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진드기가 증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 1순위가 되는 침구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침대 환경은 보통 사람이 잠자리에 들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되게 되면 이불 속이 온도가 28초 정도가 유지되면서요 상대 습도는 사람이 땀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한 88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살기 좋은 조건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 요인 가운데 진먼지 진드기 번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 습도다 체중의 7,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진먼지 진드기는 대기 중에 수분을 표피를 통해 흡수한다 그러나 대기 중에 상대 습도가 낮아질 경우 몸의 수분을 삐앗겨 건조해지고 결국 말라죽게 된다 영하 10도에서도 생존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온도가 낮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조해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 환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고개를 쳐드는 알레르기성 질환 역시 습도와 관계가 깊다 축축한 날씨가 시작되는 초여름부터 진먼지 진드기 숫자는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 알레르기 환자의 고통도 극심해진다 진먼지 진드기는 건조에 가장 취약하다 지작진은 상대 습도 변화에 따라 진먼지 진드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25도 아파트 환경의 쾌적한 실내 온도와 일치한다 그러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하자 진먼지 진드기의 활동이 갑자기 빨라졌다 90도를 넘어서자 몸체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진먼지 진드기는 말라 죽었다 한편 꾸준한 면역치료를 통해 아토피와 천식을 이겨내고 있는 미진인의 집의 환경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인영 박사의 도움을 받아 미진인의 진먼지 농도를 검토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미진인의 역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시작할 수 있는 높은 수치였다 이인영 박사는 미진인의 집 역시 높은 상대 습도에 주목했다 온 습도기를 설치해 확인 결과 온도와 상대 습도 모두 높은 편이었다 이는 사람이 살기에도 쾌적하지만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는데도 더없이 좋은 조건이란 의미다 실내에서 상대 습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 환기다 집안의 창문을 열고 맞바람을 통해 습도를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세탁하기 힘든 침대의 매트리스나 이불은 햇빛에 건조시켜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관리는 바로 생활 습관과 주거 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30분 후 집안의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30분 환기만으로도 실내의 상대 습도는 진먼지 진드기가 활동하기 힘든 술치로 떨어졌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우리의 옷도 진먼지 진드기의 주요 서식처가 된다 빛을 치료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섬유컷 표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유의 오울 사이 등 어둡고 습한 곳에 붙어 서식한다 진먼지 진드기는 정전기를 통해 옷에서 옷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지 아무리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한다 해도 외부에서 묻어오는 진먼지 진드기까지 완벽한 퇴치는 불가능하다 제작진은 세탁 방법의 차이가 진먼지 진드기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해 봤다 55도 이상 뜨거운 물과 찬물에 각각 진먼지 진드기를 넣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반응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9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 1시간 동안 삶아진 진먼지 진드기는 모두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15도 찬물에서 1시간을 버틴 진먼지 진드기는 시간이 지나자 다시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찬물에서 빨래를 할 경우 진드기 배설물과 사체는 씻겨 나가지만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는 다시 깨어나 섬유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은 수용성이다 물세탁만으로도 진드기 항원을 제공하고 진먼지 진드기 숫자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55도 이상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한다 그리고 빨래를 널어 말린 후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과 사체를 털어내야 한다 세탁이 힘든 침구리는 햇빛에 건조시키고 상대수도를 낮춰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 후에는 침구리 역시 반드시 털어준다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이고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환경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소한 실천은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환경의 변화가 몰고 온 도시의 불청객, 불쾌해충 실질적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100% 박멸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생태계 조절자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애지개미를 이렇게 완전히 퇴치해 쓰는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좀 어려운 얘기고 가능한 애지개미도 하나의 동물이니까 이 동물체들이 집에서 사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미하고 완전히 퇴치려고 산다기보다는 이 개미의 수를 어떻게든 좀 줄여가면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적응한다 도시의 미세해충들 역시 급변하는 환경에 순응한 결과 인간의 삶토로 파고들어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됐다 인간에겐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어 도시의 불청객이라는 낙인 찍힌 실내 미세해충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한쪽 열쇠는 인간의 손에 나머지 한쪽 열쇠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내 몸과 내 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공존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인가 낙인 지혜가 North BioWard 한글자막 by 한효정